청소년 도박 범죄는 증가하고 있지만 전문 상담 기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위성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제주에서 도박 범죄로 형사 입건된 청소년은 13명으로 지난해 2명, 재작년 1명보다 크게 늘었습니다. 또 최근 5년간 도박 치유 상담 기관을 찾은 청소년은 178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위 의원은 제주에 세종, 전남과 함께 전문 상담 기관이 없는 상황이라며 청소년 도박 중독을 막기 위한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.